제니 키즈 소방 헬기 출동하라 안녕 어린이 친구 우리 소방 헬기를 보러 왔구나 산불 끄기 산불 발생 소방 헬기 출동하라 자 어디서 타 출동이야 출발 버튼을 눌러줘 자 위로 올라가자 출발 일단 호수의 물을 담아야 해 자 불 끄러 출동 표적을 불에 갖다 댄 다음 저적 레버에 버튼을 눌러줘 여기있다. 잘했어. 성공이야. 여기있다. 잘했어. 성공이야. 여기있다. 잘했어. 성공이야. 구조하기. 조난자 발생. 소방 헬기 출동. 자, 온서타. 출동이야. 출발 버튼을 눌러줘. 자, 위로 올라가자. 자, 출동. 살려주세요. 강물에 휩쓸리기 전에 어서 구조해야돼. 밧줄이 정확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건물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도록. 날아가 무섭을 골절 잡고 있어. uer워이의 중인의 두지를ario에 휩쓸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불과 랜드의 무리에 있는 네수의 경우를 전부여행으로 주요. 자, 속도로 운이의 중인. 대부분은 뭐예요. 우선은 여기서 멀리서 평안을 미치게 됩니다. 아예... 그 안전한 곳은 짙을 todos. 너희도 못해서 멀리서 분들을 같이 미치게 됩니다. Crypt. 다 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친구야 오늘 뿌듯했지? 우리 소방일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다 왔다